저는 관리실무를 87.5점을 득점하였고 관계법규는 89.5점을 득점을 해서 평균 88.5점을 득점을 해서 전국수석을 하였습니다. 한국 최고의 강사가 에듀윌에 계시고 그분들이 집필하신 효제가 한국 최고의 효제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가능 문제집 구해보고 한 결과 실제 시험장에서 관리실무 40문제 풀었는데 총 소요된 시간은 15분에 들어갑니다. 에듀윌에 등록을 하시면 합격이 절반입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주택관리사 전국수석 합격생 송도호입니다. 나이는 만 58세이고 시험공부한 기간은 1년 만족합니다. 에듀윌에 100% 환급 합격습관에 인강으로 등록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관리실무를 87.5점을 득점하였고 관계법규는 89.5점을 득점을 해서 평균 88.5점을 득점을 해서 전국수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에듀윌에 계시는 한국 최고의 교수입니다. 실제 가능 문제집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회사가 매출이 부진하게 되고 폐업위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LH 공사에 근무하는 대학 동기와 현대 엔지니어링에 근무하는 현대 입사 동기가 주택관리사 제도를 추천을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에듀윌에 등록해서 공부를 하고 있던 직장후보의 권유와 제가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바르는 한국 최고의 강사가 에듀윌의 교수이고 그분들이 집행하신 교제가 한국 최고의 교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망설이지 않고 에듀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차 과목은 직장과 병행을 해서 시작을 하였고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민법이었습니다. 민법은 김지원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을 해서 공부를 하였는데 시험보기 두 달 전까지 발악을 면치 못한 상태였습니다. 김지원 교수님께서 본인 여신을 OX목의 질러시로 공부했는데 민법 총집과 물건은 김지원 교수님의 OX문제가 2,400개 정도의 문제였는데 2,400개의 문제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극복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수업시간에 고득점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제 가능 문제집을 프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수님 말씀대로 출제 가능 문제집을 반복해서 프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출제 가능 문제집을 반복해서 프리를 하면 문제를 보는 시각과 문제 프리 속도에 엄청난 레벨업이 있습니다. 출제 가능 문제집을 부족합니다. 출제 가능 문제집의 출제 가능 문제집은 매듭일 관리실무 출제 가능 문제집은 워낙 통제만 극복만이라서 거의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설령 실제 문제에서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안 푸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른 수험생도 못 푸는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관리실무 주관식을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정도 걸렸고 객관식은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제 가능 문제집을 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관리심료 40문제 푸는데 총 수요된 시간은 15분에 불과합니다. 에드윌 커리큘럼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기초, 기본, 심화, 문제풀이 핵심의 요약과정은 나누어져 있는데 기본은 반드시 수강을 하셔서 심화를 들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드시고 문제풀이 과정은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당일날 시험장에 도착을 했을 때 김용경 교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인터넷 강의로만 만나봤던 김용경 교수를 봤을 때 너무 반가워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용경 교수님께서 악수를 해서 김용경 교수님의 기를 받아서 시험을 당일날 잘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비로소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에드윌은 출발점에 선 주택관리사 합격생을 대상으로 취업센터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업까지 보장을 해주는 에드윌이 너무 좋아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에드윌 주택취업센터를 수강을 해왔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수강을 했는데 에드윌 취업센터에 나오셔서 강의하시는 교수님 현직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명품관리사무소장 반열에 오르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강의하시는 내용은 주로 그분들께서 현직에서 경험하신 분들의 생생한 감정 경험이 될 것이고 실제로 공채시험에서 면접관들이 자주 진행하시는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직 관리사무소장으로 계신 명품관리사무소장님들의 생생한 현장 체험담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채 지원과 관련돼서 사전에 준비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동기들을 사귀어서 깊은 우열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최고의 학원인 에드윌에 하루빨리 등록을 하셔서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승부의 비결입니다. 에드윌에 등록을 하시면 합격이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에드윌 교수님께서 지키는 대로 하시면 되시고 본인의 노력이 추가되면 합격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수험 과정은 자기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하셔서 현우 주택관리사무소장에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망합니다. 에드윌은 합격이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드윌 합격 패스!